Q. 레드가펫 오엉 Q. 레드가펫 오엉 Q. 레드가펫 오엉 저희가 방금 레드가펫을 걸었는데 혹시 왜 걸었는지 Q. buff GAN Q.라는 Q.라는 재밌겠다. 우리가 디렉을 해주는 그렇지? 정혁 형 엄청 Erik 한 모습 보고 싶다. 에너지 있는 모습 일단 브리킹 한 번 해볼까요? 브리킹 저는 근데 규빈이도 진짜 완전 에너지 이런 모습 에너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피할 땐 저는 태리 형이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지웅이 형은 이런 엉뚱한 면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던가 신발 안쪽 안 신고 있다던가 오 멋있게 입고 맨발로 하고 슬리퍼랑 잠목 약간 바보가 되라. 저는 개인적으로 위키가 좀 귀여운 거 했으면 좋겠어. 저도 그 말 합니다. 섹시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제 좀 귀여운 거를 해야 될 거 같아.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그런 딱 갇혀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오늘 좀 망가지죠 형. 섹시로 가르쳐. 섹시로? 섹시? 이렇게 서로도 해주면 되게 재밌겠다. 근데 입은 상태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 섞여야 되는 거? 다 상의 탈이 해가지고 여기 다 올려놓고 아는 가위 있었으면 좋겠어. 가위로 이렇게 잘라. 위험하겠는데? 오케이 우리 티셔츠 좀 이쁘게 꾸며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준비 시작! 바네나! 바네나! 레몬! 오! 정답입니다. 수박! 정답이요. 정답! 다음? 라면! 정답입니다. 다음? 뭐야 우리 잘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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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정답! 하하하하! 야 삼겹살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 잠깐만 이거 똑같은데? 양고치. 탕후루. 닭꼬치. 어묵.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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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오징어! 하하하하! 오징어! 국회! 이건 뭐야? 뭐 연포탕? 낙지볶음? 아 아 실망다! 낙지 철판 볶음? 오징어미! 주꾸미! 생낙지! 산낙지 산낙지! 정답! 하하하하!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다들? 산낙지는 어떻게 맞춘 거야? 아 나 설명 잘해야 되는데? 와 형! 부담 가져요. 하하하하! 그냥 라이트하게 해요. 근데 설명 못 해도 어차피 저희가 이걸 못 얻는 것 뿐이니까 네. 모두가 디자인을 좀 못 하는 것 뿐이죠. 잘 못 꾸미는 것 뿐이니까.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무 막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서러워지 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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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랑스럽게 쳐다보죠 사랑스럽게. 은하우 하나 둘 셋 쥐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트랜스포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정답 정답 쇼컬 독전 올드보이 취했어 칼싸움을 해 패스 캐리비안 해적이었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아 캡틴 아메리카 아 캡틴 아메리카 아 아 정답 영화가 어렵긴 하다 뭐에요 뭐에요 어 기색중 어땠어요 얘들아 형 다르게 다르네요 캐리비안 해적을 맞췄어야 되는데 캐리비안 해적을 맞췄어야 되는데 캐리비안 해적을 맞췄어야 되는데 와 센스가 좋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셀프캠 자유의 신상 셀프캠 접착제 어 쥐덧 스피커 스피커 패스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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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슬라이드 미끄럼틀 미끄럼틀 오 미끄럼틀 그네 정답 형 한미를 더 맞췄는데요 우리 유진이의 시점에서 봐야돼 아 현수 아 아 네? 뭐였죠 저기? 설명이 똑같은 것 같지 않아? 아 다 놀이터에 있는 거야? 아 패스 자유로드려 헐 헐 이게 뭐야?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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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면 그 뭐 그 벌 주는 거 아 아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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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인식? 어? 얼굴 인식? 소리로 말해 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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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하는 거야? 복사기 와 와 와 아 몇 개 맞췄죠? 해냈군요 기대가 됩니다 오리씨 네 정답 오리 시 시작 고릴라 고릴라 로랜드 고릴라? 오랑우탄? 킹콩? 오 아 킹콩 잘한다 모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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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핥기 오 어떻게 해? 나무늘복 오 악어 날다람쥐 와 와 대박인데? 나 왜 이렇게 잘해? 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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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오 오 김태레 김태레 아니야? 김태레 끝 와 그래 건욕이 진짜 와 맛있다 어릴 때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동물 사진을 도서집에서 많이 읽었죠 하나 둘 셋 팔씨름 음 설명 좋아 난 좋은 설명이라 생각해 씨름 아 씨름 그게 아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아 아 돕슬리 오 오 발레 오 오 펜스 브레이크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오 맞아요 달리기 근데 이거 카메라 나와? 육상 아니 매튜씨 여기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목 아픈데 하하 단거리 달리기 육상 장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 됐어요 매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리지만 잤지 너 지금 아니 그럼 거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마라톤 마라톤 전다 오케이 오케이 와 다 맞췄어 잘했다 잘했다 다행히도 저희가 다 얻었네 이유? 와 다행이다 이게 우리지 아 좋아 좋아 자신이 꾸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부터 한번 꾸며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잘 못 꾸미지만 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오래 걸리실 텐데 넓어가지고 광배를 자라 간다? 저는 진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의 딜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어? 이거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오 초록색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네 의관만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권육 아니 권육이랜다 권육 자 아 아 형 좀 더 빅으로 그려주시면 안 돼? 빅체스트로? 아 이건 좀 자존심 상한데 빅체스트로? 야 유진아 붓터치가 과감하다 야 오 형 장미 잘 그렸다 그래? 자 느낌 있게 이렇게 아 열심히 동물 맞췄는데 땡 디테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깨와 쇄골 그리고 치골 그리고 날개근 그리고 날개근 저는 약간 복근 사이 피어난 장미 아 표현을 했고요 어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앞에 소문 아 약간 네 왜 초록색으로 왕자를 그렸는지 모르겠고요 염럭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번 23SS 시즌 히트칠 상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하하하 괜찮다 그럼 또 리키 꾸며주고 싶으신 분 저 리키 형 꾸미고 싶어요 건욕이랑 매튜랑 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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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보자고 에에에에에에 종종 앉아서 쉬워 키딩 여기 로모델 하나 네? 로모델 엄청 최대한 브레이트 색깔 돼? 많이? 자 핫핑크 장전 에에에에에에에 그 사람 지금 박어도 돼요? 지금ıyoruz 시작! 오케이 오! 큐빈 느낌이 있어 그쵸 예술적인 이예아 맞아 리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러블리키 인데? 내가 입어야 되겠다 으아 제가 먼저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리키 형의 안에 있는 그 귀여움이 저희한테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러블리키의 귀여움을 핑크색 하트롤 시그니처로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햇 네, 그렇죠. 여기 대햇 보이시죠? 여기 뀨! 그리고 여기 힛까지 그리고 검은색으로 리키 형의 오더였던 롤모델 그런 요즘 트렌드인 더티 페인팅 느낌으로 좀 트렌디함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리키가 자꾸 다크한 표정을 쓸 때 목을 숙이는 버릇이 있어서 숙이면 물감이 묻도록 오 카라의 Oh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전에 PR을 했을 때 진짜 넥타이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엄청 애스러운 넥타이 그리고는 리키는 좀 저한테 A이고 피자도 썼어요, 리키가 좋아하는 피자 그런데 이렇게 좀 애스럽게를 썼어요 그래서 PT 애스럽게 솔직히 쓴가보다 솔직히 쓴가보다 저... 유치원 컨셉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단 김지웅 작가라고 합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일단 리키 형이 진짜 진지하게 그림을 멋있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해! 리키 형의 순수 미술 전공의 힘을 유진이는 뭐 그려줬으면 좋겠어? 장미요 장미? 진지 과감해 과감해 지훈이 형 팔에 물감을 묻혀가면서 리키 형이랑 부딪힌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40초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해야 돼요 리키 빨리 지훈이 형 대박인데 오케이 끝났다요 와 뭐야? 테레도 엄청 잘 그렸어 보여줘 언니 뭐지? 오! 뒤도세요 앞에 빨간 장미를 그리실 것 같아서 파란 장미 두 송이를 그렸고요 파란 장미 좋아요 뭔가 두 송이인 거에 의미가 있나요? 사실 한 송이를 너무 작게 그려서 두 송이를 그린 것 같아요 다들 알잖아 우리 유진 씨 저번에 PR 영상 할 때 큰 아쉬운 거 있어요 그거 할 때 좀 큰 실수 했어서 이번에 PR 할 때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레인보우 기수 이름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 저는 일단 제로 베이스 원 와 이 장미를 좀 표현해봤습니다 검은색으로 한 거는 이제 리키가 옆에 축궁을 검은색으로 그렸길래 색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잘했죠 리키 씨 이 장미가 일단 제로즈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이 장미도 안 보이지만 제로즈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아 머리 속에 온통 제로즈 분들 생각밖에 없군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포인트지 넌 진짜 이쁘다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학교에서 입어도 돼 어 이쁘다 이쁘다 약간 단티 같다 초등학교 2학년?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매트 머리 색을 보고 색을?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구먼 이건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또 하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